뇌파드에 아직까지 귀멸의 갈날 2,2,3기가 있는 곳 여기밖에 없었어요. 찾아보니까 그럼 유각편하고 활락의 거리가 유각편이죠 TV판 TV판이 지금 1060포인트 유각편이 1770포인트 무한열차편이 320포인트 다른 데는 없어요. 없거나 제휴로 넘어간 데도 있고 다 저작권으로 걸렸어요 지금 여기 파일스타 파일스타.co.kr만 있고 정액제로만 가입을 해도 됩니다 9900원 똑같고 여기에는 지금 방송 방송도 대부분 아직은 다 보십시오. 포인트로 다 됩니다. 100포인트 다 정액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하나 남은 건데 어서 가입할 건 가입하시게